행복해졌어 으흐흐흠 아하하 죽인다 아... 갑자기 행복해졌어 이걸 그동안 얘 못듣고 있어가지고 저 안에 있는 앰플을 꺼낼까 어쩔까 하다가 어...노이즈가 나는구나 음 가까이서 들으니까 노이즈가 좀 나은데 어 노이즈는 좀 잡으면 돼 고와 같고 이거 이것도 옛날에 차에다가 달고 다니던건데 알맹이만 폐차시키면서 알맹이만 빼갖고 케이스 얼마줬나 케이스에다 해서 아 이것도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건 엣지가 고무로 되어있어서 아직도 썩썩한데 연결하려고 봤더니 엣지가 다 삭아가지고 덜덜덜덜 5.5인치인데 스피커만 사다가 알맹이만 바꿔도 한 2 3만원 3만원 4만원 3 5만원 달걀에서 안되있는데 어우 왜이래 이거 지금 블루투스로 듣고 있는건데 원래는 얘도 주워갖고 온건데 누가 버린건데 저기서 나오는 소리하고 원래 얘로 들으면 이 토크가 있어갖고 여기서 소리 나오는건데 죽이면 조금 그냥 맨날 그냥 예를 듣다가 저거로 들으니까 완전 기가 호강하네 오 한 2만원 투자해갖고 야 여기를 싹 치워야되겠구만 이제 비판을 들어봐야지 우리가 정답을 들어봐야지 좋았어 다시 블루투스 연결하고 띵동 띵동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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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리는데? 어, 들리는구나. 보이지가 있네. 띠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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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오늘은 성공이다. 오늘은 성공이다.